성례, 복례, 우레, 우레 전화가 드르르 목구름은 갈라지고 문사태 쏟아진다 임중의 정국님 불호령소리에 공개가 내닿는다 고울마다 깨어진다 우레소리, 우레소리, 성례봉의 우레소리 종례, 복례, 우레, 우레 전화가 드르르 바람은 불구짖고 돌사태 내린다 임중의 정국 내 진묘한 지략에 족진이 무너진다 족진이 무너진다 몬수들 비명친다 우레소리, 우레소리, 중례봉의 우레소리 중례, 복례, 우레, 우레 중례, 복례, 우레, 우레 새벽 안을 열리고 태양이 선둔다 김중의 정국님 용도를 따라서 조선은 나간다 사회주의 나간다 우레소리, 우레소리, 중례봉의 우레소리 아, 우레소리 김중의 정국님 용도를 따라서 조선은 나간다 사회주의 나간다 사회주의 나간다 우레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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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례봉의 우레소리 아, 우레소리 아, 우레소리 아, 우레소리 아, 우레소리 아, 우레소리